트렁크에 뭐가 이렇게.. 오 전투검 이거 뭐야? 애완 까마귀 곰돌이 인형 헬멧 원시의 공포 헬멧 부두 하드로키타 이거 뭐 특전인가? 특전인가봐 전투검 쌍칼 방어구도 있었지 곰돌이 인형 헬멧 애완 까마귀 이거 어디다 놓는겁니까? 여기다가? 어 어두워 캠프의 제작 화면을 열어서 지어보라고 어두운데? 만들었는데 이미? 어 되게 어둡다 자 어딨습니까? 내꺼 어딨어? 없는데? 트렁크 없는데? 트렁크 인벤토리에 있다고? 인벤토리 없어 캠프 제작하는데 인벤토리가 따로 있대 와아 아 여기있네 이걸 어디다가 질것이냐 여기다가 돌려서 요러코롬 됐나? 인벤토리 캠프 레벨이 너무 낮아 레벨을 올릴수 없습니다 야 불도 붙일 수 있나? 자 캠프를 지었으니 얘기를 해야자고 캠프 붙이고 오라고 그랬잖아 지었소 자 농장에서 지내기 캠프 레벨 2레벨 수수께끼의 방문자 캠프 레벨 3레벨이 필요하고 새로운 공동체 생성 당나귀 생존 호박의 도전 아 이거 본거야 아 그냥 밑에서 같이 살지 왜 나는 밖에서 재워 아 그냥 밑에서 같이 살지 왜 나는 밖에서 재워 충전하기 자 이제 배고픔 마시는거 우리의 시간에는 우린 우린 싸움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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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도 안된다 음... 호박의 도전은 뭐지? 전기 발생룡이 아니었구나 저게 이 super-transmitter lets you send out a homing signal, giving hope to far-off areas so you can recruit new survivors The waves from the transmitter aren't powerful in any way, of course Unfortunately, the super-transmitter will attract zombies from all corners of the area So this is what I propose 1. Build a pylon for the super-transmitter and place it in a safe area 2. Activate the signal and you're ready 좀비가 몰려오면 3. Protect your camp 방원 요런거였군 어? 여기도 방이 있네요 이 아저씨 혼자 잘 살아? 아... 나도 밑에서 좀 재워주지 마채테 또 있어 계속 리필되네 무기가 계속 리필돼 이거 그럼 레벨을 올리려면 아... 여기서 올리는 거구나 요거 캠프 레벨하고 캐릭터 레벨하고 따라가나봐 여기가 내 캠프인데 완전 지금 그냥 천막인데 천막 아무것도 없고 일단 캠프 레벨을 올려야돼 새로운 쌍칼을 한번 써보자 무게는 어디서 확인하지? 무게 44 110개 중에 44 허기짐 62% 물 44% 오케이 약초를 먹으면 차고 물병 물이 지금 저 깜빡깜빡하죠 세모로 물을 먹어서 94%로 채우고 허기짐을 채워야되니까 요걸로 막대기 막대기가 생겼으면 활을 만들 수 있지 침묵 유도자 필요 레벨 2 레벨 2가 필요해 레벨 2가 필요해 저 새는 근데 어디다 쓰는 거지?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동물을 잡아 잡아줘 잡아야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부금만 쓸데없이 요란해 부금만 요란해요 빨리 이 자물쇠를 따르면 기술을 더 연마해야겠군 아니 일로 들어가면 되지 탄산음력 깡팡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2층도 있어 차량이나 가구 중에 열려면 자물쇠를 따야하는 경우가 있네 자물쇠 따기 스킬과 적절한 도구가 인벤토어에 있어야 하네 아 여기는 이제 못 따겠네요 요 안은 벽 뒤에 있는게 집어져 이런 엉성한 게임을 봤나 어? 자물쇠를 따지 않아도 아이템을 먹었군 결국엔 이 집에 있는거 다 먹었어요 자 이거 먹고 레벨을 빨리 올려야되는데 벽 뒤에 공간이 있어요 안그레오 여기 맵이 엄청 큰가본데 어 맵이 엄청 크구나 어 저기 노란색 표시는 뭐지 잠깐 뭐 뭔가 봤어 어 여기 이거 뭐지 벙커 입장 어 이게 저쪽에도 입구가 있는데 이쪽에도 입구가 있네 그렇단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도 적이란 얘기네 어디로 들어가도 저기야 똑같은 입구야 똑같은 입구 벙커끼리 이동된다 음 음 좀 센놈들 없나 센놈들 아 이것들은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레벨이 올라가야 좀 센놈들이 나오려나 이 칼이 안좋은게 처형모션이 잘 안뜨네요 원래 한 대 툭 치면 처형이 나와야되는데 처형이 안떠 어 어 여기도 있어 이거 벙커가 어 여기로 들어가도 거기란 얘기지 어 어 어 어 어 어 까마귀의 존재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지 멀티할때 쓰는건가? 멀티할때 저 아래 저 아래 뭐 좀 경험치 좀 모았으니까 가서 뭔가를 해봅시다 달리면서 때리면 한방에 죽네 저 여기가 내 그건데 그건데 근데 레벨을 한번 올려보자구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이거 아니야 캠프 레벨을 어디서 올려 이건가? 캠프 레벨 2레벨 됐고 이제 무기고를 만들 수 있네요 무기고 나무판 박판 무쌍자 망치 이렇게 있으면 무기고를 만들 수 있어요 캠프가 새로운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좋은거야 이제 2레벨 됐으니까 나도 2레벨 올릴 수 있겠지? 경험치 가보실다 경험치 경험치 아 저 쾌를 하면 되겠다 캠프 레벨 2레벨짜리 쾌 내구도가 올라왔어요? 내구도 3500 그럼 애들의 공격도 하나보네 아 자 아저씨 코박씨 필요레벨 2 아 내가 2레벨이 돼야돼 내가 2레벨이 돼야돼 참 좀비를 찾아 죽여야된다니 정말 이리와 좀비가 무서운 세상이 아냐 여기 좀비가 밥줄이야 강이 그냥 다 마른게 지금 우리나라 같네 소수가 다 말라있어요 밖에 이터폰으로 구식돌 조각 패받을 수 있구나 처치 아 떴는데 똑같네 이건 무슨 칼로 하든지 간에 처형물은 똑같애 좀 됐나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몇 마리만 3,4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애 3,4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애 좀비가 필요해 좀비 좀비 어딨소 좀비를 주시오 여기 있군 이제 됐어 아 이 한 마리 한 마리만 잡으면 됐습니다 갔다 가자 이건 저기 트토리얼 캐고 여기 안에서 받아야지 쾌를 여기 여기 저기 트토리얼 캐고 여기 안에서 받아야지 쾌를 그치 총 코박이 말한 버려진집에 들어가 이름에 걸맞는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세요 일단 쾌를 다 깨놔야지 뭘 버려진집에 들어가기 뭘 오 이제부터 무기 든 놈이 나오네 오 레벨이 올라가니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애들이 하지만 두방 그래봐야 두방 가방을 비워야된다구요 74 이정도면 아직 뭐 괜찮지 야 이거 수수밭이 꼭 거긴데 데드파이 데이라이트 수수밭 생존자들한테 너무 좋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 이제 나 무기 만들 수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침묵 유도자 무기를 만들어 화살도 필요할 거 아니야 화살 평범한 화살 이정도면 만들고 무기를 껴주자 침묵 유도자를 여기다가 껴주고 이 뭐하는거야 이거? 쏘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R2 아, R2 점 비어있어, 점 비 버려진 집은 어딨는거야? 이쪽에 있나? 아, 헤드! 오오오 조준을 하고 있으니까 화살도 회수가 되네? 이런 좋은 일이 짱 좋네 무조건 헤드야? 조준하고 있으면 어? 아, 다 회수되진 않는다 부러질 수도 있고 한발을 지금 잃었죠 아니, 총이 왜 필요한거지? 하긴 뭐 이게 우르르 몰려오면 또 모르죠 여러 마리가 동시에 몰려오면 버려진 집은 어딘가?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이 자물쇠를 따려면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하는군 분명히 들어갈 길이 있을거야 여기다 찾았다 서치 안대 일로 들어가 못들어간다 자물쇠를 만들어야 되나본데? 자물쇠를 만들어야 되나본데? 만들어보지 뭐 자물쇠를 만들어야 되나본데? 없는데? 자물쇠 자물쇠 이 집이 버려진 집이 아닐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는 문이 안열려요 안에 소리봐 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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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룩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자물쇠를 배울 수 있나? 자물쇠 손놀림 레벨 3 그러면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레벨업을 하려면 캠프 레벨을 또 올려야돼 어차피 못해 캐릭터 레벨이 캠프 레벨이 캐릭터 레벨이 캠프 레벨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초반에 근접을 막 찍어서 그런가 본데? 어차피 또 캠프부터 올려야돼 아 아 저거 티잉! 날아가는 소리 좋네 티잉! 하고 티잉! 날아가는 소리 안전 헬멧 하이가 날아가는 소리 여기 여기 길이 없는데? 어 딱 그거야 그 뷰 바라보는 시점은 디아블로 쿼터뷰 시점 RPG 게이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3인칭 쿼터뷰 이거 뭐야 어디로 나가? 딱 갇힌건가요? 같이 갇힌거요? 아니 여기는 내려오는건 되는데 올라가는게 안돼 여기 이거 점프가 없어가지고 이 게임이 절로 뒤로 넘어오는건 되는데 올라가는게 안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여기 나가는 길이 없는데 못 올라간다니까 여기 드라이버 갖고 있으면 열 수 있대 드라이버 갖고 있으면 열 수 있대 드라이버? 나 드라이버 있을텐데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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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나 분명히 주웠는데 캠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패스트 포기를 어떻게 하지? 캠프로 돌아가기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여기 캠프를 일단 3레벨로 올리고 캠프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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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옮겨야되는거야? 설마? 이렇게 해서 옮겨야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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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벤토리 탭에 있는 물건의 전부를 트렁크로 옮김 이렇게 됐네 한방에 옮기는건 있네 근데 먹을게 필요하잖아 뭐라고 뭐 이런거 기본적으로 먹을거 물병같은건 챙겨야지 여기에 그 다음에 초콜릿바 그리고 배낭을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배낭 배낭 캠프에 레벨을 올리려면 경험치가 겁나 많이 필요합니다 제작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방도 있고 주방을 만들려면 음식을 만들 수 있나? 무기골을 만들면 무기를 만들 수 있을거고 그럼 이거 레벨업 하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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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이거 가서 있는 애들 다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 좀비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좀 많이 나오게 못하나? 많이 나오게? 소리는 많이 나올거 같은데 많이 안나와 많이 나오게 소리는 많이 나올거 같은데 많이 안나와 무기를 근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강철 스프링 어? 이건 뭐야? 네? 우와